마지막에 야구식으로 먹어야지 야무지게 먹어야지 이 얘길 하더라구 키티 바쁜 손 두개 너나 처먹어 셀미짱 스티커 두개 먹던아 고마워 자 이제 얼른 먹자 먹는 열만 남았다 마늘도 존나 먹고 싶은데 마늘은 우리 노예가 마늘을 보내 줬어 내가 마늘 되게 좋아하거든? 마늘을 보내 줬는데 깐 마늘이 아니라 안깐 마늘을 보내줘서 지금 급하게 까기가 좀 그래서 그냥 안 가져왔어 우리 노예가 깐 마늘을 안 보내고 안깐 마늘을 보내가지고 내가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둘 있지 별풍수 세기 뽀뽀! 생가입 축하해 과연 노예는 왜 안깐 마늘을 보냈을까 안깐 마늘 한 박스를 보냈어 한 박스를 응 카스 있나? 아 번호 존나들어 진짜 번호 하나 사야겠다 어 카스 냄새!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어떡해 아 소리가 작다고? 알았어 알았어 아 아 아 아 아 잠깐만 잠깐만 아 뜨거 아 아 아 아 아 아 돼지고기 될 뻔했네 바베큐 될 뻔했잖아 됐다 아 오늘도 저에게 막 별빛사수사치 팽글라이 우리가 감사드리고 추천해주셔서 시청해주셔서 우리가 감사드리고 여러분들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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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내가 만든거야 파채 내가 파 열심히 눈물내면서 막 썰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만들었어 화면에 별로 안 맛있어 보인다 이거 졸라 맛있는데 왕둑표 파채 잘 먹겠습니다 소리가 많이 작아? 목소리가? 왜 그러지? 목소리 많이 작아? 소리 좀 키울까? 어떻게 키워야 되지? 음 제어판인가? 소리 소리 마이크 아 아 아 아 아 데스크톱 마이크 이거구나 아 아 아 아 아 지금 괜찮아? 지금 너무 크지 않아 이렇게 하면? 히야 별풍선 한 개 팬 가입 축하해 커졌어? 커졌어?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됐다 어 어 어 뭐야 이거 아 아 목소리 잘 들리지? 아까 전에 나가서 외출하고 와서 집에 와서 옷 갈아입은 거야 귀찮아가지고 옷 너무 번거로워서 잠깐만 나 뭐 봤어 지금 깜찍 현아 별풍선 한 개 팬 가입 축하해 아 잠깐만 나 이거 좀 막아야겠다 시청자 취입 됐다 어 어 어 어 어 어 빨리 구워야 돼 어 구워야 돼 아 내가 불판을 살라 그랬어 우리 집까지 짐꾼이 짐을 들어줬는데 불판을 내가 살라 그랬다? 근데 애가 무거우니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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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! 내일은 불러도 벌풍선하게 팬가입 축하해 들려 소리? 소리 들려? 잘 봐 올릴 때 소리 잘 들어 올릴 때 소리 날모레 서른 별풍선 10개 넣어놔 쳐먹어 이거 잘 보이지? 지금 잘 보이지? 아...불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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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빨리 이거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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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별풍선 한 개 먹을 준비해야지 싸워야지 이제 삼겹살과 으핳 뀌잉 별풍선 한개 너나 처먹어 얘들아 화면 오른쪽 아래 추천한번씩 눌러주자 아 진짜 맛있겠다 이거 껍데기가 왜있지? 원래 삼겹살에 껍데기 없지않나? 오겹살에만 껍데기 있지않나? 아닌가 삼겹살에 있나? 아 카톡 보내지마 씨발 지금 톡톡 보내는 새끼 죽여버릴거야 삼겹살 먹어야돼 버섯버섯버섯 아우 좋다 아우 좋다 아우 좋다 아 전화하지말라고 미친년아 누구야 아우 좋다 아 전화하지말라고 미친년아 누구야 여보세요? 어 아 나 밥 먹으려고 어 어 어 아니 삼겹살 먹으려고 굽고 있었는데 아니 삼겹살 너무 먹고싶어서 알았어 다이어트할게 아 엄마아 아니야 엄마아 엄마야 어떡해 벌레 나왔어 어 저기 벌레가 저거 뭐지 엄마 어떡해 엄마 저거 무슨 벌레야 엄마 아 잠깐만 엄마 어떻게 저거 뭐야 엄마 어떻게 아 저거 벌레가 있어 엄마 저거 뭐야 어 어 엄마 저거 뭐야 뭐야 아니 벌레라니까 아 이쪽으로 온다 엄마 아 아 몰라 이상한 게 투두구쩍거려 어 어 엄마 나 나 나 좀 어 어 엄마 엄마 전화 좀 끊을게 이따 다 다 먹고 전화할게 어 어떻게 잡지 다 타겠네 아 뜨거워 어 타겠다 타겠다 빨리 먹자 잘 먹겠습니다 아 불 꺼졌어 아 X 됐다 아이씨 하나 올리고? 나 방금 뭐 한건지 아는 사람 오~~ 어떻게 알겠어? 똑같았어? 이거 어떻게 되냐 이거? 이거 꺼지면 안 되는데? 아 맛있다 너네도 하나 질게 이거 파채 내가 만든 거야 졸라 맛있어 이거 아 버섯 너무 큰데? 아이씨 자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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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고기가 안 보이네? 고기가 모여도 맛있어 보이는데? 애가 왜 줌 안 잡히지? 왜 줌 안 잡히지? 왜 줌이 안 잡히지? 왜 줌? 귀요미 10분님 별풍선 너한테 먹어요 줌 안 잡혀? 줌 잡혀? 줌 안 잡혀? 아씨 몰라 그냥 먹자 니들 알아서 그냥 봐 아 진짜 덥다 근데 진짜 집 밖에 나갔다 왔는데 오늘 날씨 정말 너무 더운 거 같아 더 뒤지우는 줄 알았어 아 고추를 안 사왔네? 큰 고추 되게 좋아하는데 오이고추 졸라 커다란 거 수고가 안 잡혀? 으으으음 으으음 뿅냐옹 배빈산한게 펜갈라 중、중개방에서 엇 쫄깃쫄깃 시청자 왕쥬는 예뻐? 발풍선? ..백개? 나도 알아 임마 알아 나도 너나처럼 나가? 중계방 치팅도 같이 봐야겠다 내가 정말 귀찮지만 이렇게 해주는 거야 얘들아 나 지금 먹고 싶어 미치겠는데 중계방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들어갈라고 이러고 있어 딱 가만히 있어 중계방 나 들어간다 지금 응? 아 귀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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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빨리 먹자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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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빨리 먹자 어 나 지금 중계방 들어왔어 아 빨리 먹고 싶다고 키티발풍선 4개 너나 처먹어 중계방에 매니저가 없어? 키티발풍선 8개 너나 처먹어 아 키티발풍선 486 키티발풍선 486 키티키티 사랑해 사랑해 고마워 아 이것도 어떻게 불 켜 라이터 어디갔지? 앗 뜨거 아 뜨거워 앗 뜨거워 앗 뜨거워 앗 뜨거워 진짜 너무 뜨거워 아 어떡해 이것도 어떻게 켜 앗 뜨거워 이제 계속 먹을게 두개밖에 못먹지 않았나 나 지금 아 셈파이 귀찮아 음 음 아 타 타 타 앗 뜨거워 앗 뜨거워 앗 뜨거워 애기도 아니 앗 뜨거워 안 돼? 앗 뜨워! 앗 뜨거워 ㅅㅂ 시리즈 야 이거 멈춰봐 소고기야 오개빗이 있을 수 없어 야 미쳐야지 와우 소유도 비소한거 편겹스가 음~~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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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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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한 번만 진짜 못먹어